혹시 죄송한데 맘에 들어서 연락처 좀 물어보고 싶어요. 맘에 들어서 연락처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아, 좀 친구 사이인 줄 알고. 너무 괜찮으셔가지고, 너무 괜찮으셔가지고, 되게 잘생겨졌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괜찮으셔가지고, 너무 괜찮으셔가지고, 왜 안 가세요? 아, 너무 괜찮으셔가지고, 아, 너무 괜찮으셔가지고, 왜 안 가세요? 어디요? 아, 카페네. 아, 대학생 커플인가 보다. 커플이에요, 커플. 되게 딱 좋네. 응, 진짜. 딱 괜찮다. 두 자리 딱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되게 라임 좋아했던 라임이 있는데. 괜찮아요? 좀, 너무 아픈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이치가 있어요, 우리 몸이랑. 뭔가 꼬신 줄 모르고. 뭔가 꼬신 줄 모르고. 아이고. 아, 귀엽다, 둘 다. 아유. 사귄 지 6개월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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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에 들어서 그러는데 이거 제 번호거든요? 연락 한번 주세요. 당선하다. 너무 다 차갑지 않나요? 현실에선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기요, 저기요. 뭔가 내가 불안해, 내가 불안해! 맘에 들어서 연락처 좀 물어보겠습니다. 맘에 들어서 연락처 좀 물어보겠습니다. 눈 맞으시죠, 바로? 연락처 좀 물어보겠습니다. 연락처 좀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스캔하거든요. 혹시 죄송한데 쿠플이세요? 쿠플이세요? 네. 아, 친구우사인 줄 알았어요. 친구우사인 줄 알았어요. 친구우사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친구우사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자, 이 이후의 반응이 이제. 아, 한 번만 더. 친구우사인 줄 알았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세팅이래. 한 번만. 나 건졌다 입고 있어요. 나 건졌다 입고 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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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우사인 줄 알았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친구예요. 뭘. 어? 아우 열 받았어. 내 눈앞에서 뭐 하는 친구야? 내 눈앞에서 뭐 하는 친구야? 점점 늦게 오는구나. 얘기하다가. 신호사인데 그렇게 사진 찍는데 내 사진을 찍겠니? 진짜 못생긴 게. 못생긴 게. 그 여자분한테 좀 짜증이 나는 거죠. 남자한테 그런 게 아니라. 여자야. 오. 오. 너무 멋있네. 커피 내가 살게. 눈 마주쳤어. 눈이 마주쳤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비할 것 같아. 백탑이 오고. 아. 비우면 집까지 귀찮지 않아. 진짜. 흠. 너무 좋아. 근데. 부모한테 네가 내 생각이 좋다. 네가 내 생각이 좋다. 네가. 네가 내 생각이 좋다. 진짜 있을 거야 그러면. 진짜 있어요 그럼. 아내의 이영 노래가 나왔어. 아, 저기 또 아이가 있어. 아이가 있어. 남자 뜨끔하죠? 혹시 죄송한데 맘에 들어서 연락처 좀 물어봅시다. 맘에 들어서 연락처 좀 물어봅시다. 아, 좀 친구 사이인 줄 알고. 아, 좀 친구 사이인 줄 알고. 네, 너무 괜찮으셔가지고. 네, 너무 괜찮으셔가지고. 되게 잘생겨주셨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괜찮으셔가지고. 너무 괜찮으셔가지고. 왜 안 가세요. 죄송합니다. 여자분 약간, 여자친구분 날카로워요.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안 가고 있어요. 처음에 뭐라 그랬어, 와서? 아까부터 좀 지켜봤는데. 너무 잘생겼다.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원래 들어서 연락처 좀. 잘생겼던 얘기는 안 했어? 좀 지켜봤는데. 자기 눈을 계속 쳐다보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 듣고 싶은 노래 듣는 거. 아니, 진짜 잘생겼는데. 이렇게 잘생겼다. 이렇게 잘생겼다. 정말 잘생겼다. 이렇게 잘생겼다. 쟤네 되게 어이 없는데. 너희들. 오빠 여기 여기가 많아. 시골하다. 위험하다. 위험해. 아 근데 저 좀 위험한데? 야 배가 쓰면 안 되겠다. 왜 꽉 찼어?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저런 스타일에서 안 좋아해. 저런 스타일에서 안 좋아해. 근데 얼굴은 이뻐요. 딱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 응. 내가? 말 잘해. 말 잘해. 어? 내가? 내가 이뻤어. 너무 훨씬 예쁜데. 근데 진짜 이뻤어. 봤는데 내가 딱 스크린트 쳤어. 아 스크린트. 언제 그런 걸 다 봤어? 모자들은 한 분에 쫙 받은 예쁜 애들이 있어요. 맨치 오빠 앉아봐요. 너무 몇 번 말씀했어. 아 진짜? 그냥 스크린트 뭐 있지 이런 거 보다가. 이거 한 번 봐주세요. 두께를 왜 줘? 아 걸렸어. 걸렸어. 스크린트 뭐 있나 고르다가. 두께를 줬구만. 그러니까 스크린트 좋네. 두께를 줬다고 못 가고. 그냥 이끄리다가 막을 수 있어. 이 빠져 쳐다봤어. 얘 아니요. 이거 내 거기를 탐지게. 여자 처음 올려놔. 솔직히 이쁘긴 했다. 자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너밖에 안 보이는 거 아니냐. 야 너밖에 안 보이는 거 아니냐. 야 너밖에 안 보이는 거 아니냐. 여자분 되게 귀엽네. 우리 차 공주야 생각보다 일쯤 왔길래.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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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부터 봤는데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혹시 연락처 좀. 아니 안경이 너무 잘 어울리셔가지고. 안경이 너무 잘 어울리셔가지고. 네. 저 여기 자주 와요. 저 여기 자주 와요. 저 여기 자주 와요. 저 여기 자주 와요. 오.. 오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저 소리 하는 거야. 저 소리 하는 거야. 네. 네. 아 지금. 내가 다 됐다 네. 이거 좀 좋아요. 이거? 꽂혔어 꽂혔어. 여자들은 저 같은 상황에서 한 마디가 꽂히는 거죠. 이번 달은 왜 이런 일이 없나, 액단이 또 진짜. 우리 이번 달이 없냐. 남자들, 아무튼. 허세, 허세. 좋아? 왜 주지, 왜 주지 않아야겠어. 뭐야, 이게. 불 뜬 거 없이 나밖에 없는데. 오, 외국 분위기인 것 같은데? 오, 그러네. 오! 오! looking very good today. Oh, thanks, 달. I'm very happy to meet you first of all. Thank you, do you? Hi, D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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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Ned. Could you tell me everything? It takes me 5 minutes to get to Runa. 저 기업. 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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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맘에 들어서 그러는데 연락처. 우리랑 정서가 다른가요? 연락처. 감사합니다. 껌인 줄 알 것 같은데. 혹시 여자친구 분이세요? 아니에요. 아, 여자친구. 이름이 어떻게 돼요? 갈까요? 여름이 어떻게 돼요? 강도내에요. 네. 네, 네. 알려드립니다. 엠브로스. 네, 연락 주세요. 네, 연락 주세요. 세계와 함께 경영에 온 경영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이리와비 pits 그 사이사에gin. 한국인은 한국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인은 처음에... 한국인은 처음에 왔어요? 네! 나 태어나 처음 갔어요. 나 태어나! 영국이 너무 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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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엽다. 너무 좋아. 오, 좋은데? 자리가 너무 좋아. 의아버지 사과에 있는 색감이 예쁘지? 그 과정에서 왔는데 마음에 들어서 연락처 너무 젠티라 하셔가지고 젠티라 하셔가지고 되게 살 좋으신 것 같은데요 좋아하시네요 강국? 용산이 하긴 저런 상황이 한국에서는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 용산이 버스 다 왔어 내가 다 왔어 어? 내가 다 왔어 오빠 다 왔어 나는 뭐라고 생각한 거지? 선생님인 줄 알고 각자 갬프라고 했던 거고 여성분들이 몰랐는데 친구라는 말이 되게 싫은가봐 어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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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이런 얘기 어이없어 아, 본인이 더 예쁘세요 본인이 더 예뻐 그런 초론들이지 진짜 엄청 이뻤다고 하하하하 되게 마음이 아파서 뭔가 속상하니까 그러네요 가슴이 나 넌 나의 마음이야 하하하하 오빠 잘 나간다 하하하하 이제 분노로 바뀔 것 같지 않아요? 하하하하 옷은 다시 입습니다 나가려고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내가 있는 듯이 내가 있는 듯이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지? 괜찮으신 것 같아서 아, 어이없어 아, 어이없어 진짜 하하하하 근데 이렇게 입히면 안 되겠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쟤다 고지가 차고 나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짜 머리도 이제 긴다 하하하하 아, 머리 괜히 잘랐나봐 오늘 짜증나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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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의 여자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금 선물로서 입을 수 없잖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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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